어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수를 대학교가 해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이번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또 인터넷에 성희롱 발언을 쏟아낸 교수를 해임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어떤 발언들 때문인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. 안성호 기자입니다. 지난 2014년 A여대의 조교수로 임용된 김 모 씨는 불과 3년 만에 해임됐습니다. 김 씨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한 발언들 때문이었습니다. 김 씨는 강의 중에 여자가 키가 크면 그건 장애다. 여자는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며 여성혐오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게다가 김 씨는 SNS 등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죽은 딸을 팔아 출세했는데 유가족을 비하하거나 버스에 설치된 소녀상 사진을 공유하며 미쳐 돌아간다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. 결국 김 씨는 지난해 6월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. 김 씨는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발언했더라도 그 진위가 왜곡됐다며 지난해 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서울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게 인정된다면서 김 씨가 평소 갖고 있던 여성혐오의 감정을 비방이나 조롱,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2년 동안 지도 대상인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